안녕하세요. RSJ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왔죠? 제가 오지 않는 시간동안 할로윈이라는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고 또 수능이라는 중요한 날도 있었는데 저의 컨디션 조절 실패와 취업활동의 문제나 여러가지들이 갑자기 겹치는 바람에 제가 좀 ASMR 영상 찍는거에 대해서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한테도 반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트리거 위주로 해서 영상을 할건데 하나는 이렇게 솜을 만지는 퍼프는 아니고 퍼프 같은 느낌의 솜인데 아무튼 이거를 만지는 소리 그리고 두부 그리스 다 두부 다 두부 손 손 손 두부 손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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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무슨 소리인지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면봉이예요. 이렇게 귀를 파주는 소리도 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티슈용 솜인데 제가 이런식으로 티슈를 비비는 소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저도 먼저 추천을 받기 전에 봤었는데 토마님이라는 되게 아리따우시고 유명한 asmr 업로드 분이 계시는데 토마님이 올려주신 영상중에 인어디오브사운드라고 해서 분명히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뭐랄까 잘 들리지 않는 말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말 그런식으로 소리를 내는 드리거가 있어요. 그걸 또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듣고 참 팅글이 잘 간질간질한 느낌이 잘 느껴져서 오늘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거 하려면 말이 좀 안들리게 뭐랄까 은근히 빠르게 말을 해야되는데 안될 것 같은데 한진 해볼거구요 그리고 마우스 사운드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했던 대로 손부터 받는 소리를 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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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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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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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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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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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u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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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